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임즈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게임즈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신작 출시가 연기가 되기도 하고요. IPO도 취소 결정도 내리고 하는데,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펄어비스, 신작들이 출시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네요. 네, 완전 다 연기돼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게임즈가 지금 거의 폭망 수준이죠, 지금 이거. 펄어비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뮤, 바람의 나라, 이런 게 지금 20년 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스타크래프트가 PC방을 점령하던 그 시기에 나온 게임이 아직도 그 IP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IP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랑을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면서 시너지가 나야지, 그것만 계속 나오면은 발전이 없는 걸로 돼버리는 거죠. 지금 뭐 게임방도 사실은 뭐 지금은 롤 세대지만, 롤은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 서든어택이나 이런 것들도 20년 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내놓을 어떤 IP라든가 이런 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MMORPG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어떤 게임 회사의 등장을 원하고 있는 이 게임 씬에서, 펄어비스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도 트리플 A 대작을 가져보자. 그런 그 생각에 펄어비스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엔진 자체도 블랙 데저트라는 검은 사막을 영어로 한, 그 자체 엔진을 쓰면서 굉장히 수료한 그래픽들을 내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검은 사막 지적재산권 의존도가 80%에 육박해서, 이 펄어비스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다른 게 없는데, 검은 사막도 MMORPG고 똑같이 뭐 MMORPG 게임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서 다른 부분들을 엿보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붉은 사막이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로 연장이 연기가 돼버리면, 이게 1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게임 회사가 항상 이런 걸 안고 투자하는 것은, 게임 회사를 대하는 당연한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1분기에 출시되느냐, 2분기에 출시되느냐, 3분기에 출시되느냐,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연기하는 게 다반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주시장의 흔들림, 그거는 게임주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숙명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몇 번을 연기를 하면서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붉은 사막이 지금 나와도 문제인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붉은 사막이 나오면서, 펄어비스가, 펄어비스의 게임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K-게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 많은 매출과 많은 수익을 포기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게임 유저들이나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아예 환골 탈퇴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이게 지금까지는 먹혔어요. 왜냐하면 20대, 10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던, 그 리니지를 가지고, 혹은 뮤를 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돼서 경제력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하고, 그럼 거기서 또 어떤 회상, 약간 그 빈티지 이런 느낌을 내서, 다시 한 번 또 향수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 응팔 같은 시리즈가 흥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한 사이클은 돌 수가 있는데, 그게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돌다 보면, 이제 징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롭게 Z세대들이, G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와중에, G세대들한테는 먹히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변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뭘 포기해야 되냐면, 왜 그 회사들이 그걸 했을까? 돈이 되니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검은 사막과는 다르게, 오픈 월드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이게 오픈 월드 어드벤처 장르가, 북미나 유럽의 콘솔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게임들이지, 우리나라는 온라인 모바일에서 대전장에서 공성전을 벌이고, 서로 친구들끼리 3, 4, 5, 혹은 많이 카페에서 아예 그냥 단체로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게임회사도 그렇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과금하기가 쉬우니까요. 공성전을 하고 있는데 무기가 모자라서 우리나라가 밀린다? 그럼 아이템을 질러야 되거든요. 그럼 게임회사는 좋죠. 근데 이제 오픈 월드 어드벤처 장르에다가 싱글 플레이 위주로 가버리게 되면, 그런 요소들을 배제시켜버려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혼자 나아가면서, 싱글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데, 경쟁하는 요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금에 있어서 게임회사가 불리하게 되고, 하지만 붉은 사막이 원하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붉은 사막은 PC, 콘솔, 이걸로 다 나가는 것이고, 대신에 그 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트리플 A 게임의 대작을 만들어보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더라도 일단 매출이나 이익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게임회사가 돈이 됐으면 다 이걸 했겠죠. 그러니까 게임회사가 돈이 안 돼서 이걸 안 했었기 때문에, 펄업이 있으면 돈이 안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돈 버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변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포커스가 크기 때문에, 이게 내년 하반기에 나오더라도, 게임회사의 지금 굳어진 구조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좋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통해서, 향후에 도깨비라든가 플랜 8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 전체 업그레이드가 초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좋긴 하겠으나, 지금 1년의 공백기를 이렇게 뻥 뚫리게 만들어버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사이에는 모멘텀이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게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라이언하트는 상장을 철회했죠? 어제 공시를 했던데요. 네, 지금 상장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정신, 제정신을 가진 업체라면 상장하고 싶지가 않겠죠. 누가 이런 주식시장에서 지금 감히 상장을 하겠습니까? 제 몸값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언하트가 상장 철회를 했고, 거기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어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투자자들이. 이러다가는 카카오 회사에서 쓰는 메모지까지 문사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사실은 업적을 남겼죠. 그동안 리니지가 완전히 독주를 하고 있어서 그 초롱선 같은 벽을 아무도 깨지 못했고, 넥슨의 바람의 나라가 잠깐 깬 적이 있으나 계속 그 수위를 위주하고 있었는데, 그 오딘이 그 벽을 깼잖아요. 그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라이온하트라는 개발사가 개발을 한 것이고,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상승의 대부분을 이끌었었죠. 최근에 우마무스메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지금 이 라이온하트 이거를 만약에 떼내서 상장한다면, 또 그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떼어서 쪼개기 상장을 한 다음에, 그럼 카카오는 뭐가 이제, 소는 누가 지키냐 이겁니다. 소는, 소를 누가, 소를 지켜야 되는데 소 지킬 걸 다 빼버리니,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더라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를 만약 빼서 상장을 하면,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자체 IP도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 IP가 부족한 상황에서 라이온하트의 오딘을 빼버리면,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3만 6천 원에서 5만 3천 원을 공맥과 밴드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지금 공모 규모가 4,104억에서 6,042억이었어요. 올해 예정대로라면 다 다음 주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잡혀 있었어요. 10월 28일에서 30일 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해서, 아까 공모가 밴드로 3만 6천 원에서 5만 3천 원을 제시한, 이 라이온하트사의 이 밴드를 기관들이 보고, 3만 6천 원이냐, 5만 3천 원이냐, 아니면 그 이상을 부르느냐, 아니면 공모가 밴드 하단이냐, 이거를 결정해서 공모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 공모가를 가지고 11월 7일 날, 8일 날,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 청약을 하고, 11월 내에 상장할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나 LG화학부터 시작된 이런 쪼개기 상장에 대한 굉장히 불만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이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철회 신고서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현재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국내의 상향 등 재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동대표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협의해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9월 2일 날 이런 것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국회 전 정권에서 했던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분할 상장 금지 청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론의 상황에서 밀어붙이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주의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핑계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건데요. 라이온하트뿐만이 아니고, 펄어비스나 라이온하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NC소프트 문제입니다. 탈 리니지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등져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펄어비스도 결국 붉은 사막을 갔을 때,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 훌륭한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그 명제 아래 완전히 변화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도, NC가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일단 리니지 클래식은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는데,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아마 개발 중단으로 가는 것 같다는 게 중론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10대 때 리니지를 시작했던 청소년들이, 30, 40대가 돼서 린저씨로 돈을 500에서 800을 월 쏟아붓고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차 논란에 이어가지고 실망을 준 다음에, 실망을 준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마치 응판 시리즈처럼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싸이월드도 부활을 하고, 옛날에 PC통신에서 쓰던 필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쌓아서 향수를 자극시키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먹혀요. 왜냐하면 그것만 봐도 아시죠? 우리 뭐 돌아온 꺼봉이니, 무슨 논뚜렁이니, 어렸을 때부터 쫀득이, 이런 거 다시 편의점에 놔두면 향수 때문에 사 먹잖아요. 근데 그걸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거 먹는 것만큼 먹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그 향수를 자극하는 거는 이벤트성으로 하고,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거에 나와줘야 되는 데 대한 요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향수를 자극할 여유조차 없는 거죠, 지금. 리니지 클래식은 2000년대 초반 버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자동사냥 기능이 없고요. 자동사냥 기능은 나중에 나왔죠. 그리고 4대3 해상도, 그 다음에 도트 형태의 1K 그래픽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완전 초고화질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데,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론이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리니지를 가지고 클래식을 만들고, 리니지 뒤에다가 레볼루션을 붙이고, 그게 몇 개냐 도대체. 리니지 W, 리니지 레볼루션. 리니지 앞에 붙여놓고 뒤에만 계속 바꾸는 거 아니야? 클래식, W.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개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TL인데, 사실은 TL도 생각해보면, TL이 원래부터 더 리니지였고, 리니지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완결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사실 출발점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리니지를 버리기 위해서, 쓰로낸 리버티로 바꿨죠. 쓰로낸 리버티로 바꿨는데, 어쨌든 그게 시작이 더 리니지였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TL의 발매 시기도 2023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 펄어비스랑 똑같거든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가지고, 지금 신작들이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했어요, 개발진들이. 그래서 2023년이 연기가 됐는데, 8월에 TL을 임직원 및 관계사 3천여 명이 테스트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그 마치 PC방처럼, 이런 책상을 놓고, 모든 임직원이 앉아가지고, 그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장면이, 그 동영상을 보면 아는데, 그 대부분이 결국에는, 리니지의 그 본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NC소프트의 첫 콘솔 게임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펄어비스가 추구하는 거랑 방향성은 똑같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몰려있었고, 콘솔 게임을 공략을 안 하면, 북미, 유럽 애들은 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닌텐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플랫폼에 나갈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첫 콘솔 게임을 만들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기가 문제인 거죠. 정체성이 문제인 거죠. 이게 콘솔 게임인데, 결국엔 리니지라는 거죠, 평인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리니지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리니지를 포기하기 쉽느냐. 왜냐하면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세대 IP의 부재가, 이제는 더 이상 향수를 자극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거나, 이런 건 더 이상 먹히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확률형 뽑기에 기반을 한, 굉장히 과금이 많이 되는, 고과금형 게임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수익원의 IP를 찾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는 동안, 주가는 정말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가운데, 이 중국의 게임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 중국 업체들의 히트게임을, 뭐 대륙의 실수다, 뭐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좀 비아냥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비아냥 될 수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까지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거에 빗댄 거죠. 중국이 맨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게임들도 짝퉁을 많이 만들어요. 여기 거 베끼고, 저기 거 베끼고, 다 베끼고, 그러다 보니, 뭐 그 아류작들밖에 안 만드는 회사가, 어? 이런 걸 만들었어?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텐센트 홀딩스를 비롯해서, 호요버스, 요스타, 삼칠모바일게임즈, 지금 유명한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을 정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그중에 투톱이 원신하고, 원신은 호요버스에서 만들었고요. 삼칠모바일게임에서 만든 테일러즈, 히어로즈 테일러즈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아까 뭐 리니지나 오디니 위에서 계속 그거 먹긴 했는데, 3위에서 5위 정도를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이름을 올렸어요. 되게 어색, 우리나라 게임 같지 않은 어색한 이름 게 올라와 있잖아요. 다 중국 게임입니다. 그거. 그런데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순위 5위권에서 계속해서 한 2년째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중요한 게 자기네는 막아놓고, 그렇죠? 판호 거부로 자기네 시장은 막아놓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아주 얄밉죠?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같이 막아버리면, 그러면 여기 하나에서 끝나지 않겠죠, 중국이.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에서 걸고 넘어지겠죠. 미국, 일본, 중국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했어요, 원신이. 그때 세비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축제했을 때, 줄을 얼마나 섰는지 출입구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강 출입구까지. 그리고 원신의 매출 비중이, 이게 골고루인 게 아주 좋은 거죠. 원신이, 중국이 32, 중국이 제일 많은 건 맞는데, 일본도 24가 있고, 미국이 18이에요. 예를 들어 리니지를 예를 들면, 미국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어요. 대만,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신은 모바일만 공략한 게 아니라, PC랑 콘솔, 콘솔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MMORPG긴 MMORPG인데, 아까 말한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리니지나 뮤 같은 MMORPG의 이미지는 뭐죠? 대규모로 모여서, 길드를 가입해가지고, 대규모 공성전을 벌이고, 카페 회원들끼리 모이고, 실제로도 만남을 갖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MMORPG긴 MMORPG인데,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에다가 싱글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서, 아이템들을 구매해서 자기 캐릭터를 키우는 RPG지, 대규모 RPG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MMORPG에 대한, 우리 한국형 MMORPG에 대해서 거부감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지속되어 있다가, 확률이 0%라는 게 나오고 나서 완전 폭발해버린 거 아니야, 북노가. 근데 그거를 조금 자제시킬 수 있는 게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로 나가면서 내 캐릭터가, 내 캐릭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대규모 RPG는 남들하고 경쟁하다가, 내가 칼을 맞고 죽으니까 열이 받아서 거기다 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싱글 플레이를 하면서, 전장을 나가고 나서 아이템 하나씩 수집하기 때문에, 내 캐릭터 자체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내 캐릭터가 약간 분신 같아서 예쁘게 꾸미거나,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지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과금에 있어서 약간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요 매출은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뽑을 수 있는 캐릭터 뽑기 시스템이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무지성으로 지르는 과금에서, 이거는 내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른다. 그래서 약간 MMORPG에 대한 그 비난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 5위권에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받아들여서, 왜 원신이 미국에서도 2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를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의 실수든 모던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고, 왜 중국 게임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받아들여가지고, 변신을 시도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 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속을 해봤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시험은 짧지만 주목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게임주는 지금 포트폴리오,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 말고는 추가하시면 안 되겠죠. 아까 NC소프트의 쓰로렌 리버티가 내년으로 밀렸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도 내년으로 밀렸어요. 내년이라는 거는 1분기가 아니고, 대부분 4분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백기가 1년이, 1년 동안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를 좋아하건, 카카오게임즈를 좋아하건, 펄어비스를 좋아하건, 지금 신규 매수는 아예 금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만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야겠죠. 신규 매수를 해서 물량을 타는 전략은 절대 금지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게임 업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